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꼬리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니,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사연을 절절하게 소리치고 싶어도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와 팀원들은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경태를 떠날 것이란 선언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제는 저희의 목소리를 낼 기회도차 얻지 못한다는 가수를 평가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자리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시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곳에는 미안하다면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 기다리는 대통령 후보가 있고 저희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경당히 목소리를 낼 기회가 있다고 저희가 확신한 때문입니다. 코로나 중환자가 병실이 없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 중환자 병실을 늘리는 데 써야 할 돈을 오로지 표를 더 얻기 위해 전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뿌려댔습니다. 민주당 정부에게는 국민의 귀중한 목숨보다 선거에서의 표가 그렇게 더 중요합니까? 집 없는 국민은 급등한 전세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고통받고 또 집 있는 국민은 과중한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민의 잠자리를 추운 거리로 내팽개치고 부패 기득권의 사익을 챙기는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은 절대 좀 남을 가야 할 것입니다. 도목당이 어떻다고요? 이비케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도우를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